안녕하세요. 제임스 타일러 클래식 모델입니다. 이 친구는 메이드 인 제팬 모델이고요. 클래식 중에서 에이지도 빈테이지 화이트 피니쉬가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클래식 모델은 팬더 여기 약간 좀 C-shape인가요? 쿼더스톤 메이플렉이 들어가는 기타로 싱글싱글 헌버커에 아주 범용 아주 극강 타일러 사운드를 낼 수 있는 브람 기타로 사용됩니다. 파이블 스위치에 엄블럴 투톤 로또 브릿지가 들어가고요. 인디안 루그즈우드 22플렉이 했어요. 쿼더스톤 메이플렉. 내기 만져보시면 굉장히 아주 단단한 것 같습니다. 뒷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힙샷, 락킹 헤드머신에 들어가 있고 타일러 로고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뭐 꿈의 기타 타일러. 아주 이 친구는 뭐라 그럴까? 팬더하고는 산분 다른 아주 뭐 그런 클린, 드라이브 뭐 더 이상의 아주 기타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하이엔드 끝판왕 타일러 클래식 모델이었습니다.